어차피 편집할꺼니까 상관없어요. 벌리가 좀 얼굴도 봐주고 아니요. 오늘 저녁로를 볼 수 있는 저로의 찬스야. 와 진짜 장난아니야 여기. 자기는 그림자고 빛이 쫙 들어오는게 어차피. 짠. 이런집이 있어 꼭대기에는. 요런집이 있어요. 여기 사람들만 있자. 자. 응. 분경. 저기 가자. 앉는건 나중에 앉고. 저쪽으로 가볼까? 응. 가자. 이게 큰 코끼리인데. 이게 큰 콩콩. 큰 코끼리인데. 아까 우리가 저 꼭대기에 있었거든. 요 꼭대기에. 근데. 물이 차가지고. 요기도 여기 동굴이 있는데. 거기까지 있었는데. 여기 물이 다 밭. 다 지금 차버렸어. 우와. 짱. 요로코롬 생겼지롱. 저기 우리 주차장. 차대논 대구. 저기 소도 있고. 돌려보면은 돼. 돌려볼게. 뭐가 있지. 그 뚜껑을 열어야 될 것 같아. 그 뚜껑을 열어야 될 것 같아.